식품안전나라에서 해외직구 제품 중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련 각종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해외위해식품 정보에 대한 사전점검이 꼭 필요한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위해예방 메뉴에 마우스 화살표를 이동하면 하위 메뉴가 등장합니다. 해외직구 정보에서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클릭하면 검색창으로 이동합니다.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위해식품을 확인하려면 제품명이나 성분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검색 가능한데요. 제품명을 다 입력하지 않아도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된 제품을 클릭하면 제품 이미지도 같이 제공되어 확인이 편리합니다. 제품명이나 성분명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사전식 검색도 가능하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해외직구를 하면 안전하겠죠? 해외직구, 가격만 비교 말고 꼼꼼히 따져보자! 식품안전정보원 첨은 첨은